동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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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였어요 이거 뭐예요 저거는 나랑 둘이 해낼 수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거 발견했어 왜? 이번에 비밀로 했어요 아니야 보내주려고 그랬지 대체 왜 기현이 명지 때문에 검은 전생했으니 근거 구경을 그 이름하여 근거 신고 맞아 같이 가야돼 이 주둔 거 어? 내가 여기서 이리로 가야되나 봐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가? 네 형 야 광수야 아버지 잘 맞는거야 네 시작 자 컷 고고고고 검은 금구신고 그래 그 말씀은 이 세계를 내 손안에 있더군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니 그럼 왜 아니 갑자기 왜 아니 갑자기 왜 아 이거 왜 빠졌구나 아 아 종국이 형 이거 뿌겠어요 지금 아 노를 뿌겠어요 힘으로 아니 노를 뿌겠어요 노를 아 왜 4배 타서 고생해 아 몰라 나 그냥 혼자 탈걸 아 저 언제 가니 우리 언제 가 어딜 가 왜 자꾸 자꾸 돌아 왜 자꾸 돌아 어머 되게 신비로워요 동굴 안이 되게 신비로워요 왠지 이런 곳에는 신비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탐험을 하는 느낌 대박 진짜 진짜로 저랑 신비한 신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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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소 여기는 마법의 선거 같아 우와 우와 광수야 형 약대했다는 집이 저거인가 봐요 와 와 와 와 와 말도 안 돼 와 미라 임대하나 존사 저기 미라 와 대박 와 여기 그냥 진짜 죽인다 야 예술이다 여기 영화야 런닝맨 이게 영화야 영화 어 와 와 진짜 으 으 으 으 이리로 들어가나 우리 마치 분위기가 진짜 어 베트남 갓 와 와 젊은 부인 젊은 부인 젊은 부인 조 부인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해 주겠어 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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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치맨 아 지금 들어가는 데 맞아요 못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아 아 누구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야 이건 어디냐 여긴 도대체 어 아 아 정말 저 오 와 이거 저 뭐냐 와 저기 저런 게 있어 우와 여기 정말 무협지나 이런 데서만 본 거 아니니 와 왕호 장룡 이런 데 나오는 우와